꿈은 인간의 무의식과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창구로 꿈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은 개인의 내면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기 꿈 또한 이러한 꿈의 상징 중 하나로 그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적 상태나 인생의 특정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변기 꿈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그 해석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변기는 본래 신체적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꿈에서 변기가 등장하는 것은 감정적이나 심리적인 노폐물, 즉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기에 관련된 꿈은 종종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며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변기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변기에 관한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나 사적인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변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꿈은 자신의 사적인 문제나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걱정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변기는 사회적 기준이나 압박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꿈 속에서 변기와 관련된 장면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이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기에 관한 꿈은 자아, 정체성이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변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 상태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자아를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기에 앉는 꿈은 감정적인 해소와 정화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적 짐이나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심리적으로 가벼워지려는 노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기가 막히는 꿈은 감정적인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감정적 노폐물이 쌓여가는 느낌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변기에서 물이 나오는 꿈은 감정의 흐름이나 문제의 해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거나 감정적 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기에서 떨어지는 꿈은 자아나 정체성의 문제 또는 자신의 사정 영역이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불안이나 불안정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공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는 꿈은 사회적 압박감이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살해 1. 감정적 정화와 해소 한 여성이 꿈에서 변기에 앉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속의 변기는 감정적인 정화와 해소를 상징하며 그녀의 내면적 갈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살해 2.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한 남성이 꿈에서 변기가 심하게 막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속의 변기 막힘은 그가 처한 감정적 어려움과 문제를 상징합니다. 살해 3. 사회적 압박감 한 여성이 꿈에서 공공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압박감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속의 공공화장실은 그녀의 사회적 압박감을 상징합니다. 변기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그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감정적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기는 감정의 정화와 해소, 사적인 문제의 드러남, 사회적 압박감, 자아, 정체성의 탐색 등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감정 상태와 문제를 이해하고 처리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꿈속의 변기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인 갈망이나 불안감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심리적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기 청소하는 꿈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때로는 재물의 손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변기에 똥 싸는 꿈 꿈에서 똥은 재물과 불을 상징합니다. 변기에 똥 싸는 꿈 역시 재물과 불을 상징하는 꿈이지요. 일단 복권 집에서 로또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똥이 가득 차서 넘치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월을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이라 본다. 변기통에서 똥이 쏟아지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꿈 문제의 해답을 얻을 꿈 어려움의 직면에 있더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꿈 변기에 똥이 넘치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월을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이라 본다. 부서진 화장실을 고치고 수리하는 꿈 집안 살림이 안정되고 재물이 흥황하는 부기를 얻게 된다. 변기에 분비물이 넘치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월을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이라 본다. 변기에서 똥이 역류하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월을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이라 본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뭔가를 생각하는 꿈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된 감방 안에 있는 변기통에서 똥물이 줄줄 새어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행제, 식복, 물품, 복꿈 등이 있다. 화장실 변기에 똥이 묻어있는 꿈 현실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지만 장애에 부딪혔듯을 이루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면 점차 나아질 것이다. 변기에 노란색 똥이 넘치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월을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이라 본다. 변기에 대변이 가득 있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월을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이라 본다. 변기가 막히는 꿈 꿈의 몽상에서 대변은 매우 큰 길몽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변기가 막히는 꿈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걱정과 근심이 전혀 해결이 안 되어 답답해진 상황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물을 내리면 시원하게 내려갈수록 좋다고 하네요. 화장실 변기에 대변이 묻어있어 볼일을 보지 못한 꿈 무언가 해보려고 하나 장애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함 저는 이를 내보내는 것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